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누군가를 깨울 때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표현은요. 깨 치추앙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깨는 뭘 해야한다, 뭘 할 차례이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럼 밥 먹을 시간이야 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할까요? 깨 치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알람이 울린 거야 라는 표현을 볼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알람이 울린 거야? 라고 되물을 때 여기서 낙종이 알람이고요. 낙가 동사인데 시끌벅적하다, 떠들썩하다, 말다툼하다, 큰소리로 떠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에 낙라 하면 그만 떠들어, 그만 다투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하얼마? 자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표현은 잘하시죠? 슈이 다 하얼마? 슈이 다 하얼마?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너 드디어 일어났구나 라는 표현 함께 볼까요? 너 드디어 일어났구나. 여기에서 부사가 하나 들어갔어요. 드디어 라는 부사는 중국어에서 종유 종유 라고 합니다. 그럼 너 드디어 일어났구나. 니 종유 치라이러 니 종유 치라이러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은 너 어제 밤샜어? 라는 표현은요. 주어 왕 니 아오예 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오예 가 밤을 새다는 뜻인데요. 아오는 동사로서 통증이나 생활고 등을 참다, 인내하다, 견디다 라는 동사입니다. 아오예 하면 밤에 자고 싶은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라는 뜻으로 아오예 하면 밤을 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밤샘을 자주 하는 사람,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을 한국어에서는 올빼미 라는 동물의 비유를 하잖아요. 중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예 마오즈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한자를 보시면 예는 밤이고요. 마오는 고양이입니다. 밤고양이 뭘까요? 바로 부엉이에요. 부엉이는 중국어에서 마오토이응 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 마오즈는 부엉이의 낮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양성이야 라는 표현은 워시 그 예 마오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울러 마? 자,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나 아직도 졸려 라는 표현. 아직도 라는 부사는 하이 라는 부사로 표현합니다. 하이. 그럼 나 아직도 졸려는 워하이 쿤저나. 워하이 쿤저나. 나는 아직도 쿤 졸리다. 현재 지금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졸린 상태는 쿤저라고 합니다. 워하이 쿤저나. 나 지금 아직도 졸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나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야겠어 라는 표현. 나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야겠어 라고 할 때는 워슈야오. 슈야오. 나는 뭐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커피로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러면 워슈야오 카우이. 정신을 차리다. 티티슈. 워슈야오 카우이. 티티슈.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날씨 괜찮네. 잘 아시죠 이건? 오늘 날씨. 진티엔. 티엔치. 괜찮네. 부추어. 진티엔티 부추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주로 쓰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개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이제 읽기 연습에 들어갈게요. 읽기 연습할 때는 발음을 잘 귀담아 드리시고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시간이야. 가이치床라. 가이치床라. 알람이 울린 거야? 闹钟响了 마? 闹钟响了 마? 잘 잤어? 너 드디어 일어났구나. 니 종이 치 랄 라. 니 종이 치 랄 라. 어제 밤새웠어? 昨晚 니 종이 치 랄 라. 昨晚 니 종이 치 랄 라. 나 야영성이야. 워시 그夜猫지. 워시 그夜猫지. 나 아직도存요. 워하이 쿵쩌나. 워하이 쿵쩌나. 나 커피 마시고 정신 처리하겠어. 워시 요 카치 티티슨. 워시 요 카치 티티슨. 오늘 날씨 괜찮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다자 신쿠라. 자이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